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오늘은 원톱으로 무보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정경기 나섭니다 전북현대 오늘도 송범근이 골문을 지킵니다 백호 라인에는 이주영과 최보경 홍정호와 이용 중앙에 공수조율 손준호가 오늘 경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2선에 무릴로 쿠리모토 이승기와 나성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원톱에는 주우규성이 오늘 경기에 나서는 전북현대 구스타프 선수도 합류하게 되면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인천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 왼쪽 측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준범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인천의 공격 김준범 반대방향 공만 열려있는데 잡아라 또 올바나이틴 고을 고을 두 경기 연속 특정포 순간적으로 무고사 선수가 힐패스가 잘 들어왔고 김준범 선수도 빠르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빠져들어오는 지현학에게 원터치 이후에 그대로 오른발 강력한 슈팅! 미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봉을 상대로 지연하게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송범군 손에 스치면서 선제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인천으로서는 이 첫 골은 전술적으로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더 나와야 특정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영 프리킥, 뒤쪽으로 흘렀고 박스 안쪽에서 먼저 처리하고 있는 김도영. 김익원 심판이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뭔가 비디오 판독실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온필드 리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걷어내는 과정에서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복보사 선수와의 핸드볼 파워밀과 관련된. 일단 수비 가담 이후에 왼쪽 팔이 앞에 선수를 등지다 보니까 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의도적인지 아니면 그냥 플레이 도중에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는지에 대해서. 자, 네모 흐리고. 자, 경기 그대로 흘러가는군요. 자,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연출이 됐어요. 120분을 소화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뛰어집니다. 구니모토, 구니모토, 구니모토. 구니모토, 구니모토. 구니모토, 구니모토. 잘 잡고 왼발 슈팅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봤던 구니모토. 전북의 공격.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문전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아길라라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준호, 선준호. 아길라를 이겨내면서 전방으로 길게. 무고사, 무고사. 공간에 떨궈놓고 스피드 붙여보고 있는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1 대 4. 무고사, 무고사, 무고사. 네, 오른발. 하지만 몸으로 걷어내고 있는 전북현대. 계속해서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 속에서의 몸싸움 과정들이 있으니까 오늘 치열하게 양쪽 손을 맞붙고 있습니다. 측면 열어주고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가면 헤더까지. 자, 지금은 이번엔 연결되지 못했네요. 계속해서 조규성 선수가 잘라먹으면서 시트까지 신고가 됐는데 정확하게 헤더를 맞추지 못하면서 찬스가 부산이 됐네요. 움직이면서 오른발. 운전적으로 높게, 길게 뛰어줍니다. 반대방향. 그리고 머리까지. 자, 지금은 떨궈놓고 조규성의 머리까지는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킥이 정확한 손준의 프리킥이 조규성이 머리까지는 연결됐는데 각도 자체가 뒤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네. 김동원이 품에 안았습니다. 김준범. 전방으로 밀고, 아길라르. 자, 어렵게 볼 수 있는 지휘자 왼쪽이 열렸죠. 자, 김도혁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무고사. 자, 뒤늦게 김도혁 쪽으로 배수연결. 왼발로 띄워주고 반대편에는 무고사로 패팅! 자, 이 발리슈팅이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 무고사입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역습 상황 속에서 왼쪽 측면에서 김도혁이 반대를 겨냥한 무고사에게 패스가 정확한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 무고사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가면서 두 번째 골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릴로 중앙으로 가는군요. 전부개 공격. 뒤쪽 내주고 이주영 다시 죽어봤습니다. 잘 빠졌어요. 무릴로. 무릴로 왼발로 왼발로. 반대 방향 길이가 올려줍니다. 펀칭! 여전히 공 살아있어요. 자, 박스 한쪽 등지고 있는. 자, 지금은 나성은이 버티고 있었는데 마지막 연결되지 못합니다. 살아있어요. 손준호 손준호! 펀칭입니다. 손준호의 코너킥.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오른발로 휘어져 갑니다. 문전 헤더! 뛰어나가는군요. 세 번째 코너킥 갑니다. 왼발로 휘어져 가고요. 안쪽에서 헤더까지. 자, 먼저 손준호가 앞쪽에서 잘라들어가는 헤더였는데요. 선수를 좀 겨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준호 달려가면서 이번에는 직접 슈팅! 이번에는 손준호가 그냥 한번 때려봤습니다. 또 환철의 브레이킥 공격. 또다시 손준호 준비합니다. 문전쪽으로 높게 뛰어집니다. 반대쪽에 머리까지 연결. 정확한 헤더까지 연결이 좀 어렵네요. 김현수를 투입시키면서 백패에서 3백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경기 잘 뺏어냈어요. 무릴로. 그리고 성큼성큼 중앙쪽으로 꺾고 들어가고 무릴로가 중앙에 열려줍니다. 이승기. 자, 이승기가 악성면. 자, 세 명 사이 크리모토 다시 무릴로 이어봅니다. 무릴로 이어봅니다. 무릴로 이어봅니다. 왼쪽 공간이 열리면서 슈팅까지 시도가 됐는데 정확하게 왼발 발등에 넘치지 못했습니다. 반대방향 이주영이 이어봤습니다. 이주영의 왼발로 크로스. 맞고 굴절. 박스 안쪽 풍 여전히 살아있고 뒤쪽에서 떨어지는 공. 자, 빠르게 올라가면서 아길라를. 김도혁. 그리고 지현아. 잘 빠졌어요, 지현아. 역습 만들 수 있어요. 돌아나가고 있는 무고사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현아의 중앙골파. 인천에 갑니다. 오른쪽 팀의 무고사. 잡아라. 반대쪽. 이번에는 먼쪽의 콜포스트. 길게 핀 나갑니다. 무고사의 오른발 슈팅. 무고사도 좀 반대편을 겨냥한 슈팅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 슈팅 역시 골문 안내로는 넣지 못했습니다. 전북의 공격 코너킥. 왼발로 갑니다. 낮고 강하게 앞쪽에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자, 뒤로 잘 흘려놨습니다만 여기서도 좀 볼이 흐르는 상황에서 골문까지 연결됐는데 안전형이 잘 품에 안았습니다. 후반전에는 지금 박스 안에서 잘 끊었어요. 한교원. 공이 끊겼고 밀어주고. 한교원과 죽어받고. 하지만 뒤쪽에 이용. 김보경. 김보경. 다시 한 번 왼쪽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그리부터. 자, 지금은 날카로운 낮은 크로스. 살아있어요. 하지만 걸리지 않았고 이용이 다시 한 번 재차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밀어냅니다. 자, 지금 아길라르가 선점하고. 잘 봤어요 아길라르. 오른쪽 측면에 열렸네요. 지현학. 지현학. 공격돌 수비 둘입니다. 지현학. 지현학의 선택. 지현학의 선택. 지현학의 선택. 지현학의 선택. 영원과의 경기에서는 이 선명현 선수가 일찍 퇴장을 닫으면서 이성윤의 오른발 수팅. 지현학의 선택. 아크 정면에서 수팅을 한 번 때려봤던 이성윤입니다. 좋아요. 순간적으로 골문 앞으로 방향에서 컨트롤을 잘 가져갔고 오른발 슈팅까지 간결한 공격 속에서 슈팅까지 한 차례 잘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일방종이 공격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승기 잡아놓고 측면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2명, 3명! 자, 인천이 따라 붙습니다. 헌경원 공 살아있고, 자, 반대쪽 맨발 슈팅! 너무 깎여 맞았네요. 이주영의 왼발 발리슛! 전천이 최보경, 왼쪽으로 이주영! 자, 이준석의 경악! 이준석이 갑니다! 이준석이 갑니다! 중앙인은 무고사, 이준석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박스 안쪽까지 이준석! 자, 본인이 왼발로 마무리! 맞고, 굶절되면서 위력이 훅 떨어졌어요. 이승기가 공을 가져갑니다. 전천이 오른쪽으로 이동 이승기! 측면 열어주고 김보경이 이어봤습니다. 김보경이 찔러줍니다. 벌렸네요. 자, 다시 한 번 공을 가져왔고 김보경! 그리고 낙도 강하게! 또 막힙니다. 이승기! 이승기! 화이팅! 골! 골! 전북의 동점 골! 오늘 경기는 다시 원점! 수비에서 완전하게 볼 처리가 되지 못했고 이 볼을 다시 한 번 김보경 선수가 들어오는 이승기에게 지금은 뒤쪽으로 잘 흘려놓으면서 왼발 슈팅! 이승기의 왼발에 걸렸는데요. 자, 육탄방으로 막고 막았습니다만 이왹기의 슈팅은 너무나 완벽하게 고쳤네요. 톤을 발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무너지다 보니까 좀 허탈한 장면이 나서 잘 들어왔어요. 단결이 오른쪽으로 치고 다시 한 번 중앙으로 연결시킵니다. 이영! 이영! 화이팅! 다가서 지현왕이 중앙으로 성큼성큼 갑니다. 지현왕이 선택! 이번엔 두 명 사이, 세 명 사이 연결됐고 이준석! 이준석이 깔아주고 자, 슈팅을 안했네요. 이준석 다시 한 번! 툭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벌렸고요. 뒤로 돌려놓고 이용! 지현왕이 따라 붙습니다. 손준호 자, 원 터치 측면ег에 떨어냈고 한교원 한교원의 돌파 오른쪽 측면에서 1대1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재성의 머리 다시 안겨원 무릎으로 쳐놓고 등지고 있으면서 뒤쪽에 이용에게 그리고 낮게 올려줍니다. 뒤쪽에 흘렀어요. 오너킥! 지금도 육탄방어. 이승기의 오른발에 걸렸는데 이번에도 몸을 사리지 않아서 이재성입니다. 전국 현재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추가 시간도 거의 흘렀고 코너킥 밀어내는 인천 그리고 이용 다시 외곽으로 밀어주고 김보경이 잡습니다. 그리고 짧게 밀어주고 이용에게 힐팩. 김보경 열렸어요 김보경! 자 슈팅 안 하고 치고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일단 밀어내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은 공격수 많아요. 역습이에요. 인천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지현학이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안진범 쪽으로 안진범이 공을 이어받고 있는 인천입니다. 일단 공 잡아놓고 앞쪽으로 뒷공간. 하지만 송범군의 위치를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기 마무리. 오늘 경기 12라운드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가 인천에서 1대1로 우승군을 가져갑니다. 정말 치열한 사투 끝에 전반전에 지현학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왔던 인천인데 전북이 결국은 이승윤 선수의 동쪽골까지 만들어내면서 1대1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